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품은 호르스벤나서 나온 C650 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조명 자바라 제품으로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는 룩스라이트 22 룩스라이트 43 그렇게 거치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조명들도 그 아래 브라켓이 1분의 4인치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시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분의 4인치, 1분의 8분의 3인치 두가지를 다 거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스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게 1분의 4인치다 하시면 1분의 4인치로 그 다음에 8분의 3인치로 스피콧도 있어가지고 다른 큰 조명 기기도 다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크기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책상, 서랍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기스나면 어떻게 해요? 기스는 절대 난리가 없어요 왜냐? 여기 옆면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기스가 날 일이 없어요 이 제품 외에도 조명 자바라 제품이 많은데요 자 이거를 더 많이 보고 싶다, 더 다양하게 보고 싶다, 다양한 제품군을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SLR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시구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은 SLR샵에 전화를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